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 웨커트 파트너스와 GS리테일 퍼마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올랐습니다. 1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최대 주주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 지분 100%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에 비해 IT 및 물류 시스템이 낙후돼 있고 쿠팡 이츠와 점유율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이 거론되며 인수 가격은 당초 기대치였던 2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